공병호 tv 자주 보시는 분들은 늘 보는 그런 소개지만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잘 파헤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여러분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한 두 달 전부터 여러분들 공병호 tv에 소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 부분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선거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방송은 이제 한 전반전 정도는 시사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은 선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은 세상이 오게 되면 선거 문제를 안 다루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선관이 범죄를 해부하는 시간을 오늘 3개의 꼭지에 걸쳐가지고 여러분이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3천 개 이상 정도의 업동면을 3258개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그런 선거 데이터죠. 그걸 분석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립위원회가 어떤 범죄를 해왔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얘기는 한치의 과장이 있을 수가 없고 오로지 선거관립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조작해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치의 그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거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이 선관위 범죄를 가장 핵심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 사전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것을 특정 후보한테서는 빼앗고 다른 후보한테는 더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를 인지하고 변별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은 바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격차가 존재하고 그 차익값이 크면 어김없이 선관위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통계학은 대수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총투표자로 구성되는 모집단으로부터 4박 5일 격차를 두고 사전투표 표본집단과 당일투표 표본집단을 추출해 내게 되면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오차범위 내 0에서 3% 내 아주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는 그동안 특정정당과 야합해서 선거 전에 각 선거구마다 얼마나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것에 맞는 규칙 이른바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표를 훔쳐서 훔친 만큼을 본인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들한테 더해주는 그런 전산조작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한 그런 조작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래프는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국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를 빼앗겼습니다. 기준이 사전투표자 수의 12.5%를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도독질을 해서 그것을 전산적으로 여러분들 더불 문제당하게 더해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5%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자 수의 25%만큼을 조작하는 그런 만행을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주도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슴지 않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는 선거범죄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그들 스스로가 제조 생산한 위조된 후보별 득표수 때문에 다 발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원시 성사구에서 2019년 노회찬 후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실시됐던 4.3 보궐선거와 그리고 2020년 4.15 총선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2019년 4.3 보궐선거에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20장을 훔쳐가지고 정의당에게 전부 다 더해줬기 때문에 정의당은 항상 사전 차이값이 플러스 자유한국당은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그리고 이런 평균값 차이값이 플러스 7.7 마이너스 6.3이라는 것처럼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함으로써 전산조작을 담당한 자들이 미래통합당 강기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훔쳐가지고 조작값 25%를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확보된 작물을 도독질한 것을 더불어민주당 60% 더불어민주당 40% 정의당 60%로 배분해 주는 그러니까 도독질한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조작범들이 6대4로 배분해 주는 그 선거가 4.15 총선이었습니다. 이 모든 작업에서 위조투표지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전산조작의 방법은 바로 전국에서 후보별 득표수가 개표 상황표가 작성되고 난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서 중앙에 전송이 되게 되면 그 보조디비에 집계가 된 그 선거 데이터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메인 디비에 옮기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국에 여러분들 3천 개가 넘는 그런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했느냐 이것을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한 분이 헌신적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한 분이 헌신적으로 작업을 해서 4.15 총선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3258개의 읍면동 단위의 가장 여러분들 바닥 자료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해 왔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조작 프로그램의 여러분들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 그리고 선거구 그리고 읍면동 2020년 4.15 총선 만들어주신 분이 공병호 tv를 위해서 총선 개표 데이터 분석 시스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한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 부정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 옵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전국의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옵션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걸 클릭하게 되면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모든 곳을 한눈에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익값도 사전 빼기 당일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전에 속하는 관내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도 구할 수가 있고 그 소선상 그다음에 우편투표 빼기 당일투표율도 볼 수 있고 이것을 여러분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익값은 위로는 플러스 값 밑으로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푸른 것은 더불음주당 여기서 여러분들 붉은 것은 모두 마이너스 값은 국민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작업을 클릭만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 부분만 떼내가 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불당은 항상 차익값이 플러스 10% 내외 그러니까 9.79%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9.30%입니다. 조작을 가장 많이 한 데가 서울 종로구 마이너스 15.04%입니다. 조작을 여러분들 가장 여기에서 많이 한 데가 충남 당진군 조작을 가장 적게 한 데가 전북 궁산입니다. 0.06%니까 거의 조작을 안 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선거구별 당일 투표 득표일 빼기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인천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이나 경기는 선거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인천을 한 번 보시게 되면 인천에서는 여러분들 제외국민투표 사전투표에는 거소선상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가 있습니다. 인천의 제외국민투표를 얼마나 여러분 도덕질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선택을 제외국민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제외국민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이라는 차이값을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한 것이고 위에 나온 것은 선거구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외국민투표는 무진장 도덕질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대치는 평균치가 25.68%입니다. 최대치는 38.82%입니다. 이게 38.82%라는 것은 뭘 한 거 아니고 얼추 여러분들 얼마를 도덕질한 겁니까 70에서 80% 정도 제외국민투표자 수의 70에서 80% 정도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천광역시는 선거구가 13개입니다. 13개니까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대칭이 나온다는 이야기랑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마이너스 처리한 것만큼을 훔쳐 가지고 플러스 처리를 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동안 더문더문 이렇게 발표는 됐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동시에 다 볼 수 있게 간 것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맨 위에 미추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후보가 당선됐는데 표를 얼마나 훔쳤는가 하니까 제외국민투표에서 차이값이 더불어민주당이 플러스 38.82%입니다. 남영희 후보죠. 선거 무효소송 제기했다가 그냥 지도부에서 그냥 발각하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쏙 들어가 버렸죠. 여러분들 이 38.82%나 이렇게 훔친 겁니다. 이걸 좀 더 크게 확대하게 되면 이 제외국민투표 인천광역시 이번에 이제 초기 버전에 비해서 선거구 라벨까지 다 붙여주신 겁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에다가 뭐 그냥 3구 대통령 선거 데이터베이스를 넣으면 이렇게 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위조투표지를 계속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조투표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 도장을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저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전국차익값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정작업에서는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좀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지역별로 또 다 색깔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전국은 전국인데 이 색깔을 다 넣었습니다. 서울은 검정색 부산은 짙은 푸른색 대구는 옅은 푸른색 인천은 노란색 이렇게 여러분 다 보시니까 너무 멋있죠. 유독 차익값이 적은 데가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만 차익값이 적은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곳은 일부 지역만 조작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익값이 적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터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면동 자료를 다 여러분들 분석해가 된 겁니다. 이게 은면동이 3485개 전국의 은면동 250 여기 여러분 250 몇 개입니까 250 250 세 개 선거구에 3485개 은면동 자료를 다 분석해가지고 은면동 자료를 다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쫙 그려준 겁니다. 전북 전난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가 뭡니까 더블당은 다 플러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다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확대가 보게 되면 윗부분만 떼내면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색상을 다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끔 이게 이제 버전 2.0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셨고 특히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차이값이 아주 적은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좌우대칭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앞부분만 더 크게 보시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기다 여러분들 클릭만 하게 되면 대전광역시에서 전산조작을 몇 프로 했는지 울산광역시에서 몇 프로 했는지 세종시에서 몇 프로 했는지 그리고 동단위로 얼마나 훔쳤는지까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는 전산조작을 했고 전산조작은 규칙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선거구의 20%를 조작하게 되면 모든 동단위의 음단위에서 면단위에서 다 20%를 훔쳐야 되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규칙성을 갖고 있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3485개 읍면동을 이렇게 전수분석에서 나타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전수조사에서 그 다음 여러분 또 더 재미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여기 이게 이제 차이값이라는 것이 이게 조작을 나타내는 굉장히 큰 정보인데 이게 정렬 정보를 주면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로 왼쪽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이 수치가 소팅이 돼가 쫙 순서대로 뭡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야에 계시는 케이님이 제공한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종로구의 25%를 조작했다 이렇게 찾아냈는데 이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종로구의 사직동에서는 얼마 삼청동에서는 얼마 청원효장은 얼마까지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범죄집단이란 것을 한 번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자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보시게 되면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크기별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전국의 선거구 가운데 이거는 서구월 이거는 선관이 다르네 이거 낮 다음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보시게 되면 전국의 253개 선거구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가장 여러분들 조작을 많이 한 데가 어딘가 하니까 경남 창원 진해구 더블당 플러스 19.87 국힘당 마이너스 21.57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일반적으로 전남에서는 조작을 안 했다고 알려지지만 여수와 그다음에 몇 군데는 전라남도 강주광역시에도 조작을 했는데 여수갑이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플러스 10.61 여기는 국힘후보가 여러분들 여기서 무소속한 게 표를 훔쳤네요. 여러분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상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호남권에서는 조작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호남권에서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남권은 전부 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을 쿡 찍어서 조작을 한 겁니다. 목포 같으면 박지원 씨를 낙선시켜야 된 박지원 표를 훔친 겁니다. 정동영 씨를 낙선시켜야 된 정동영 씨를 표를 훔친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전라남도에서는 여수의 조작이 심했습니다. 그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여수갑에서는 국민의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누구 표를 훔쳤는가 하니까 낙선시켜야 될 무소속 표를 훔친 겁니다. 마이너스 16.49% 플러스 16.01%입니다. 그러니까 여수갑에는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대략 32에 33%던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2에 33%를 여수갑에서 조작을 했는데 국민의 힘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제3의 후보한테 표를 훔쳐 가지고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밀 분석 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에서 한층 더 선거 조작범들이 조작 기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조작을 한 데가 창원지내 여수갑 그다음 마포갑 정청내가 나왔을 겁니다. 노웅내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 더블당이 플러스 14.90 국힘당이 마이너스 17.20 이렇게 조작을 했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강남병원 유경준 후보가 출마했는데 여기는 조작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강남이니까 국힘당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다 해 가지고 이게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야에 계시는 h님께서 본인이 갈고 닦은 그런 프로그램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 조작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서 공병호 tv에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걸 잘라 가지고 올려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프로그램 가동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완비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범죄집단들은 어떻게 범죄를 했는가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과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가지고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증감, 증가와 감소시켜서 득표수를 조작해왔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이용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투입해온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해라 이렇게 하면 선관위가 이미 발표해버린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인쇄소에서 같은 수만큼 이런 표를 찍어 가지고 옛날에 여러분들 들어있던 진짜 투표지들은 다 소각 파쇄해버리고 그래서 4.15 총선 이후에 그렇게 불이 많았지 않습니까 소각장이라든지 폐기시설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을 그래서 지금 국힘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반드시 찍도록 해라 이렇게 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사적으로 여러분들 지향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첫 번째는 선관위가 더 이상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정선거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통합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끝난 게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어렵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까지 아홉 분의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한 것이 4월 10일 총선 결과와 비교가 돼 가지고 그게 다 들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여러분 저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 분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국민의힘의 공정선거제도 특별위원회 의원 6분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페이스북을 다 공개를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분들에게 제발 이번에 국민의힘이 후퇴하지 말고 위조투표지 제조를 하는 데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막아주십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로 남기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제야 H님이 만들어준 그런 글을 가지고 전국에 3천 몇 개